안 그래도 오늘 좀 모시게 됐던 이유도 MCP 요즘 굉장히 핫하기도 하고 정말 유튜브 콘텐츠에도 MCP 이야기로 거의 도배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이런 MCP라는 개념은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됐지만 또 등장한지도 한 3, 4개월 정도 된 개념이기도 하고 기존에 또 이런 아예 없던 개념은 아니기도 하거든요 API도 있고 다양한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이게 기존에 등장했던 이런 API들하고는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고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인기가 생기게 된 건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인기가 있어진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그 MCP 도구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 3개월 정도 됐다 보니까 다양한 요소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MCP 도구들을 내고 있다 보니까 이 다양한 요소들과 통합된다 이 LLM과 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고 구축되어 간다라는 점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OpenAI SDK에도 툴스라는 게 있었고 그 외에도 자동화 M8N이나 메이크나 이런 데서 보면 API를 통해서 다른 쪽의 애플리케이션과 통신을 해가지고 LLM이 그걸 해석하고 이런 요소들이 꽤나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본인들이 그 시스템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어야 됐다라고 한다면 이 MCP는 LLM 자체가 직접적으로 툴을 콜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클로드 같은 경우나 커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채팅창에 채팅 같은 거 LLM에 프롬프트만 잠깐 쳐가지고 엔터키만 누르면 알아서 적절한 내용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콜해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 주다 보니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거나 크게 내가 더 많은 리소스를 쓰지 않아도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사용자들, 딥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점이 아닌가 싶어요